가카오산에 도착하자 전통복장을 차려입은 신도들의 긴 행렬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내년 3월, 이 산에서 열리는 축제는 신도들의 신상의 안전과 간의 평화를 부처님께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큰 불 건너기 축제는 가카오산 달래의 행사로 전승되어 온 축제인데 일종의 수행으로써 중생 부제를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 가카오산 입구와 가까워지자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부처님의 힘으로 재앙을 물리치고 무병장수와 세계평화의 기원을 한 대 묶어 불을 지필 자리에 화살을 쏜다. 마른 잎사귀 위로 불을 놓으면 손에 부적을 든 신도들이 그 주위를 고행하듯 걷는다.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은 공을 쌓는 것이므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한쪽에서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부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다. 자신에게 내려질 재앙을 깨끗이 태워주는 불길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버리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 사람들은 홀홀 타올라 불길이 쓰러져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마음을 모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불길이 잦아들자 축제가 시작될 때부터 끓여놓았던 뜨거운 물을 온몸에 뿌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뜨거운 잿더미 위를 마치 고행의 기린 양 맨발로 걸으며 진심 어린 수행을 한다. 참별을 보러 온 사람들도 산을 건너며 공덕을 쌓고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강한 계좌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4일에 성인의니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